안녕하세요 여기는 랑카위의 명물인 난초공원입니다 만여개의 난초가 있고 천여종의 난초가 있는데요 이곳에 이분이 사장이에요 알부자에요 돈 있는 척 절대 안돼 이 안에다가 멋있는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가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가 5년 됐는데 드디어 카페를 만들었네요 여기 있는 직접 난초로 데코를 했구요 술 위주로 해요 맥주라든지 커피라든지 음료 위주라든지 여기가 밀림에 있어요 여기가 산속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되게 한적해서 연지 별로 안됐어요 믿을 때 안된거 같은데 이쪽이 안쪽이고 아까 안쪽에 모습 보이셨죠 다진엘이 되게 정성대해서 데코레이션을 할 것 같습니다 다진엘이 되게 정성대해서 데코레이션을 할 것 같습니다 이도 그만큼 하죠 이름은 혹시 여성爭이죠? 저번에 면이 없으세요 여기가 business